마크보라 지위 사우디 클럽 이수혁 클럽 태국 팬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수혁입니다 저의 첫 번째 태국 팬미팅이 2015년 4월 18일 방콕 샤카라 시어터에서 개최됩니다 태국에서는 처음으로 팬분들을 만나는 거라 매우 기대되고 설레는데요 여러분에게 더 좋은 모습 그리고 또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4월 18일에 꼭 오셔서 저의 그런 모습을 확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4월 18일에 저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시길 기원할게요 커쿤 클럽 사우디 클럽